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리 기본서 47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우리 중개실무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네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나머지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주택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1번 두번째 줄에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미등기전세 무과 건물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용대차, 콘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텔은 적용되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 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게 있다 뭐냐면 그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이게 뭡니까 바로 SH, LH 이런 경우가 있죠 LH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LH, SH,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는 인천도시공사 이런 경우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동그라미 6번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적용 안됩니다 475페이지 맨 밑에 대학력인데요 대학력은 등기 없이도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학력 생기기 때문에 대학력이 생기면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만큼 계속 살 수 있고요 나갈 때 바뀐 주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보정은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47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날 대학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학력으로 인정됩니다 그 동그라미 4번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세대의 경우에는 지범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대학력이 인정되지만 다가구인 단독주택은 동호수 안 적어도 대학력이 인정됩니다 그 대학력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집주인 바뀌어도 바뀐 주인한테 계속 임대차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존속기간인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가 2년입니다 농지는 3년이었고 상가는 1년이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의 갱신,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집주인인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4개월 동안 갱신 거절을 통제해야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됩니다 자동 연장되면 또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서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3개월 지나면 효액 발생해야 되니까 주인이 보전금을 내줘야 됩니다 47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외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갱신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두 달 월세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6개월 전부터 477페이지 맨 위에 박스 오른쪽 박스에 보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걸 1개월이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477페이지 맨 위에 박스 오른쪽에 이게 1개월이 1개월 전까지 해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다고요 왜냐하면 집을 한 달 만에 구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박스 477페이지 맨 위에 박스 맨 오른쪽 위에를 1개월까지를 2개월까지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입니다 계약갱신요구도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처음에 2년 살 수 있고요 계약갱신요구 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는데 계약갱신요구도 역시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주인한테 갱신요구를 해서 2년 더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갱신요구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달 월세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을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상가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어디 있냐면 동그라미 2형 47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형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즉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된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 계약갱신요구를 하는데 주인이 직접 살겠다 더 이상 갱신 못해 주겠다 할 수 있다고요 주인 직접 살려면 물론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이 임대인이죠 그 직계 좀비속 부모님 살아야 된다 자식 살아야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살겠다고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세입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5% 더 올려주고 갱신요구를 해서 살 거 아니면 나가라 라고 먼저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겠다 이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자동으로 4년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2년을 더 묵시적갱신데서 살 수 있고요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제는 나가라 4년 살았으니까 이러면 세입자가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아직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고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인 경우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세입자한테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인가 보정금은 법제 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5%까지 증액 가능하고요 감액은 상한선 없죠 감액은 그리고 4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법정갱신을 준용한다 갱신료구에 해가지고 2년 더 산다고 해놓고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혈액 발생합니다 주인의 경우는 2년 동안 세입자 나가라고 못합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 놓고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6번 손해배상액은 기역 미언 디그 3개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기억에 보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정금이 있는 경우 그 보정금을 질조 2 각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단위 차임으로 차임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란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령 월세 50만원이었는데 월세 50만원이었는데 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월세 더 받으려고 했는데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더 못 받고 그대로 50만원에 또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 손해배상해요 안해요? 하죠 3개월 환산월차임이니까 50만원 곱하기 3개월 하면 150만원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리언에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인가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인가는 차액 2년분입니다 만약에 월세 50만원 받다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월세 100만원 받았다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50만원이고요 차액의 2년분이니까 24개월 하면 1200만원이죠 1200만원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것입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실제 손해 입은 액 이 셋 중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479페이지 동그라미 7번 갱신거절된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만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따라서 현 세입자가 나가가지고 다른 데 세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요청할 수 있냐면은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상 인적상인데 단 성명 성명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요런 것만 요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명은 알아야만 다른 데 세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알 수 있겠죠 디귿 확정일자 부여일 리얼 차인보정금 임대차 기간 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세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 요청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인데요 동그라미 2번 정액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정액 청구 가능합니다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정액 불가능합니다 보통 현실적으로 2년 계약 체결했으면 2년 동안은 잘 안 올리는데요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입니다 기역 일할 그 다음에 니언의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기준금리가 지금 3.5%죠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3.5 더하기 2% 하면 5.5%죠 그리고 일할이 10%니까 낮은 비율이니까 5.5%를 곱하면 되겠네요 5.5%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돌려면 5.5%면 얼마입니까 550만원 55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50만원도 안되겠죠 한 45만원 정도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40몇만원이 될 겁니다 5.5% 그리고 일할 10%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80패지입니다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냐면은 동그라미 1번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등기소 공정인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력만 갖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는데 전액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일정금액이 아닌 경우 일정금액만 최우선변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481패지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정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481패지 양가로 2번 효력 동그라미 1번 대학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된 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동시행이 아니고 선의행입니다 보정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갔는데요 그래도 계속 대학력 유지되겠죠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등기 말소 해주면 보정금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482페이지 최우선변제 받는 소액 임차 보정금인데요 이게 개정됐습니다 2023년 2월 2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이 부분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 메뉴에 있는 박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니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한번 보면 2023년 올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개정됐다고요 2월 21일날 개정이 됐는데 서울인 경우에 서울은 옛날에 우리 책에는 그게 1억 5천이라고 되어있죠 1억 5천에 1500만원을 더해가지고 1억 6천 5백만원 1억 6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를 하면 5천 5백 우리 교재는 지금 5천이라고 되어있는데 5천 5백으로 고치시고요 여기에는 500만원이 더 플러스됐고요 여기는 1억 6천 5백이니까 1,500이 더 플러스됐죠 1,500 플러스됐고요 여기는 500만원이 플러스됐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에는 과미력재권역입니다 과미력재권역은 종전에는 1억 3천만원이었는데 이제 1억 4천 5백만원 1억 4천 5백만원 나누기 3을 하니까 4천 8백만원입니다 4천 8백 재우선 벤제 받습니다 이거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광역시인 경우에는 7천만원 되어있는데 1,500을 더하면 8천 5백만원이 되겠죠 8천 5백만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를 하면 2,800만원까지 재우선 벤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500만원까지 재우선 벤제 받을 수 있습니다 482페이지 양가로 2번하고 483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숫자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양가로 1번에 보면 법무부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동그라미 2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 그리고 484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2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9번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는 둔다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분쟁조정위원회는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시도에는 둘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둔다 시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둘 수 있다 486페이지 조정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위원장 1명 포함한 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맨 밑에서 4번째 줄 동그라미 7번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다 나머지 임기는 다 2년이었죠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양가로 4번 처리기간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조정성립 동그라미 2번인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주택임차권의 승계입니다 487페이지 주택인 경우만 사실혼의 경우에 승계됩니다 상가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488페이지 두 번째 줄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두 명만 살다가 사망을 하면 상속이 됩니다 주택만 상속됩니다 상가는 상속 안 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촌인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100%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다만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부모 일촌이죠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만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 간에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분의 일식 승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계약 재결하고 1년 만에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사실혼 배우자 또는 상속인이 승계됩니다 남은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인이 계속 무서워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꿈에 나와가지고 저승에 같이 가자 이러면 무섭겠죠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한 달 안에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보정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88페이지 그 문제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정인사무소에서 확증일자 받을 수 없다 했는데 확증일자는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주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일부를 주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됩니다 대부분을 주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 안되죠 일부이니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의뢰계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통지 못하고 임차인이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통지하면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합니다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치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얼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게 맞습니다 감액 청구는 상한선 없습니다 정액 청구는 5% 최대 20분의 1 20분의 1이나 5%나 같은 말이죠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는 상한선 제한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1년에 2번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감액 청구나 정액 청구 둘 다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い quarterback 2 2 미部 오른쪽 양백 손 gram 20 양백 한 6 Ing 아멘